동인천역 앞에 횡단보도가 설치됐습니다. 중구는 동인천역 앞 3거리에 2개의 횡단보도와 교통섬, 신호등을 새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이 지역은 횡단보도가 없어 지하차도를 이용해 도로를 건너야 했습니다. 때문에 노약자를 비롯한 교통약자는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중구는 인천시와 경찰, 소방과 협의를 거쳐 2천만 원을 투입해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2. 2. 2. 3. 4. 4. 5. 10. 10.